자, 행사 확인 무너져! 막을 지워다! 무너질 지워다! 사라질 지워다! 두 번째 거 너울성 파도 보고 저걸 넘긴다는 생각을 하고 캐스팅 그러니까 본인의 비거리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타이밍에 맞춰서 캐스팅을 하니까 이 부분은 입질도 아니고 파도가 쎄서 지금 5 desk тел에 예정된다 built-in 충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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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려가야 돼. 저기에 돌이 실리면 터질 확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좀 무리하더라도 내려가겠습니다. 못 받게. 오케이 띄웠어. 띄웠는데 이게 다 잡은게 아니야 여기서도. 여기서 이리로 가야돼. 여기 와라. 못 받게. 뒤로. 백스탭. 갯바위에 터지지 않게. 별로 크지도 않은 놈이 힘쓰네. 드라마 하나 올려왔네요. 주말이 돼. 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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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